네, 잘 보고 계시나요? 네 조금 힘드네요, 조금 네, 여러분들 박수랑 호흡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했고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아쉬우시죠? 네 저희가 바로 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네, 각자 자기소개 한 번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 둘 중에 조금 더 잘생긴 친구부터 한 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미안해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강봉근이에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강봉근인데 여기 보시면 강봉근이라고 적혀있는 게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예요 네, 인스타그램은 유튜브 아이디가 똑같으니까 많이 많이 유튜브 빨리 해주시면 감사했고 아까 말했듯이 카페를 오픈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카페를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지금 큰 말이 있잖아요 어, 팔로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한테 많이 큰 일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앞으로의 A4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아있어요 준비됐다고? 오케이 네, 저희가 이번 끝나고 어, 뒤에서 이렇게 팀박스를 돌고 약간 SCV처럼 이제 돌거예요 네, 돌거예요 그때 한 번씩 팁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원이든, 뭐 천원이든 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저희가 어, 활동하는데도 이제 연습실도 빌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 들어요 그런 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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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다시 팀박스를 듣기 때문에 저희 신전부도 있으니 도움이 없으니 한 번에 또 좋지요 마지막 곡도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말합니다 아, 이거 아인도 안 borders 모니터서 애기师아 애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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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니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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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입기 너는 목 pursuit 너는 목 pursuit 응 애기 날아 보러 찔러졌어 찰아 날아다나 랄드로 랄드로 날아다나 랄드로 랄드로 감사합니다.